뭐 보여줄게 뭐 그래? 일단 두 분은 카드를 되게 잘 알잖아요 이렇게 두 명은 마술도 해봤어요 그렇죠 많이 해 대비도 하셨고요 신임 앞에 사람 양형님은 카드를 제가 좀 드릴 테니까 화면에 안 보이게 카드를 조금 집어서 밑으로 가져가세요 밑으로 가져갔어요 테이블 밑으로 그 다음에 쫀득형도 테이블 밑으로 가져갔어요 저도 가서 갈 거예요? 이 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술은 카드를 손을 안 대고 하는 마술이거든요 제가 최대한 손을 안 댈게요 양형님은 카드 잘 모르셔요 네 그냥 카드 하나를 집어서 혼자만 보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카드 마음대로 섞었어요? 네 섞었습니다 카드를 위에다 올려주고 이 상품만 손 댈게요 그 다음에 잡아서 한 장 올려주세요 좋아하는 카드 있으면 머릿속으로 하나 생각해 주시고 카드 하나 생각해 주시고 지금 카드 하나 골랐죠 카드에 지금 손 안 댔어요 저희 섞고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 생각한 카드가 뭐예요? 6스페이드입니다 생각한 카드가 뭐예요? 글로벌제이 그러면 제이가 숫자로 몇이죠? 11이죠 11 그 다음에 지금 6스페이드라고 그러죠 예예 11에 6 더하면 몇이에요? 17 16점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넷 열곱 번째 맞죠? 네 그런 카드 뭐였어요? 스페이드? 스페이드 보여주세요 왜? 네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보고싶다 보고싶다 뭐 많았어요? 아 진짜 이거 좀 이거 많았어요 아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뭐야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둘 다 카드 생각했잖아요 네 생각한 카드 뭐였다고? 두 개 중에 하나 드세요 어? 너 먼저 들어 응 그 다음에 형도 들어주시고 슉 바꾸래요 아니면 이 상태가 괜찮아요 이거요 괜찮습니다 자 둘 다 생각한 카드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요 하나 둘 셋 육스페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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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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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언제 올린거에요? 4일 전에 와.. 곡선을.. 이때 부쳤네.. 미쳤네.. 양갱님 짰죠? 아니요 너 짰지? 저는 빡대가리 이런거 짰지 몰라요 와.. 지린다.. 신기하다.. 피니치도 있어요? 사람 화 풀리게 하는 맛으로.. 잠시만요 혹시 이걸? 관객님.. 인스타그램 있으신가요? 네 한번 여기 적어주실래요? 네 혹시 알리시는 분이.. 아.. 번따 아닙니다 와.. 번호를 이렇게 딴다고? 상수네.. 마술하는 것처럼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이 인스타그램 진짜 맞죠?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고를텐데 핸드폰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안보이게 스크롤 업다운 하신 다음에 아무거나 한개 눌러주세요 이 사진입니다 이거 괜찮으신가요? 네 제가 여기 지금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잘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백지입니다 백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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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지입니다 근데 사진 아무거나 고르신거죠? 네 여기다가 여기 갖다 대면은 우와.. 대박이다 백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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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대게되면 우와 뭐야?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번엔 두 장도 한꺼번에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아름다워서 마술하기 힘든데 굉장히 쓰셨어요? 네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도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쇄가 되는 나술이었는데 뭐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기 제 옷 보이시죠 지금? 카드를 가져다가 대게 되면은 야 이 기진맞아 야 이 기진맞아 야 이 기진맞아 아 야 제 좋아하는 사진이 이렇게 야 야 진짜 야 이거 화풀려야 된다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거 아이씨 와 와 미쳤네 와 만져보세요 예 옷도 진짜 프렌트 된 게 맞는데 와 와 진짜 머리가 올라간다 이거는 와 와 야 안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진짜 와 오늘 왜 왔어야 됐네 야 이거 화 좀 풀리시나요 이제? 아 이거 화 아직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거 어떻게 스캔이 되지? 이게 만약에 진짜면은 스캐너가 필요가 없어요 한 달 동안 자석하면서 이거 수련하면 보람이 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석하면서 와 너무 신기한데? 와 지딘다 아 이거 다 하고 볼걸 아 아니 이 정도일 줄 몰랐어 나 얘 카드부터 간단하게 보여준 줄 알았지 와 와 나 인스타 들어가길 뭐하는거야? 이랬는데 뭐하려고 그러나 진짜 내가 인스타들 잘 찾았네 그러니까 대박이었네 밤육수 마술 만드는랑 힘들었습니다 진짜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 것 같아 만드는랑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 마술에서 널 고심을 보였어 여기 얼마나 힘들었지 고개를 가서 지금 저봐요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상한 사람처럼 보시겠는데 아닙니다 돌려보세요 나중에 아니 컨텐츠를 못하게 했는데 너 임팩트가 너무 세가지고 저거 다 보내야겠는데 내가 유튜브 댓글을 읽으면서 아 이거 지금 어떻게 쳐 이걸 내가 커버업을 어떻게 쳐야지 이거를 내가 근데 만약에 이거 커버업을 친다 나는 이제 개워진 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봤는데 아 다시 말해 어떻게 되지? 한 달 자석 후 수련이 이 정도인 그니까 사람도 없어지지 하나 복사하건네 세상에 와 진짜 박수가 절로 나왔다 진짜 지린다 왜 이렇게 신기해 하세요 그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이 정도는 해야되 딱 아직도 이 정도는 해야되는구나 여기까지 할까요? 컷셔도 되겠네 어떻게 하죠 그럼 오늘 판사봉은 필요 없으니까 판사봉 판사봉 주세요 괜찮나요? 무제 때려도? 무제 예 무제 무제는 끝났습니다 무제 판결받았습니다 좀 풀리셨네 마음이 풀릴 마음도 없지만 진짜 이거 못해요 하긴 뭐 싸우질 않았는데 뭘 풀려 사랑이 빠지는 마술 프로포즈 할 대상이나 있으시면 연락해주시면 마술 실제로 들어와요 아 그래? 프로포즈용 마술 만져달라는 제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레스토랑 풍선 다 짜고 해드리기 그래서 결혼하셨습니다 와 프로포즈용 마술 이런 프로포즈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? 오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? 근데 약간 여기다가 이제 무주 메리니 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추가금이 좀 붙긴 하는데 가능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어떡하면 돼요 한 달에 고심했어요 나중에 만나면 진짜 어떻게 해야 좀 이게 뭔가 이거 크로밖에 안 내리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진짜 힘들었는데 야 그러니까 1년은 회관 수련 하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? 1년이에요 1년이면 얼마나 큰일 못 빨리 유튜브에 파이어볼 쐈습니다 마술책 올리라고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파이어볼 이것도 NTR 갈까? 이것도 NTR 어떻게 안돼 여기서 연기살이 쪄 안돼 제발 살려줘 한번만 아니야 똑같은 걸로 NTR 아 다행이다 머릿속으로 수추 하나만 생각해봐요 네 했습니다 몇이에요? 아니 말해도 돼요? 17 7 어 근데 아까 썼던 숫자인데 괜찮아요? 뭐 그렇네 아까 썼던 숫자 어 그러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숫자들이 몇 개 있어요 7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1부터 25까지 좀 높고 어려운 숫자 하나 생각하고 얘기해 줍니다 다시 해볼게요 했습니다 몇이에요? 22 카드를 꺼내서 22장을 내려놓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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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considerable 도 kunna 여덟 황 는 하나 수류acam 가져왔는데 내가 왜 내가 5장 가지고 마술했는데 왜 4장밖에 없지 계속 지금 속으로 한장 버리셨나 했는데 지금 이거를 내가 여기까지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와 진짜 내가 진짜 1 3 4 5 6 8